4, 3, 2, 1, 1, 2 아침에 너는 쿨피스던 내가 오늘은 번쩡번쩡 눈이 떠지 다 데이트 날이라 그런지 어제 꿈도 좀 꾸었지 세신 바르시고 경관문을 열고 나가면 우유의 실로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땐 날이 헛내리만 보인다면 온몸이 간직간직 두근두근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요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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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주 나이스 뭐 하나 물어볼게 꿈에서도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아 맞아 멋진 남자 되고 팝 비트니스 끊은 것 같아 맞아 연애가 첨이라 내가 긴장할 것 같아 너가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 공감하게 있는데 어떻게 그리 예뻐 신호등만 건너면 마술 눈 가게 있어 가자 오늘 날씨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땐 날이 헛내리만 보인다면 온몸이 간직간직 두근두근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깨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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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주 나이스 어떤 사람은 말아줘 연애는 연애뿐이라고 그걸로 끝을 가고 그렇다면 시작점이 끝이 될 수 있게 너로 시작해 나로 끝낼 수 있게 맞잡은 두 손의 원처럼 우리 끝이 없네 지금 세상은 Forever 우리 둘이 Forever 저 사랑은 아니와 좀 더 말은 믿지 않기로 해요 이렇게 걸어보가 잊지 않아 쓰면 해 털어가 우리 라는 말이 지켜질 수 있지 진지한 듯 땡감 없지만 땡감 없지만 오늘 난 말아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깨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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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주 나이스 오늘 하루도 아주 즐거웠어 다른 데이트도 빨리 했음 좋겠어 집 데려다주는 길이 너무도 차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음 오늘 임의가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